여기 너무너무 좋으네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 노래하는 분수대 네네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네 우와 건물이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네 진짜 멋있다 아름다워요 여기 본수대도 있고 모처럼 이렇게 우와 존댄 나왔어요 멋있다 멋있다 지은아 정말 멋있지 어 정말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예 네 아 노래방이야 워십 찬양이 아 워십 찬양이 우와 좋다 오늘 가서 내가 그거 성공이다 응 우와 너무 좋다 오늘 가서 또 히어로 노래 하나 뽑아야지 가네 가네 언제나 또다이 오케이 쭉 갈게요 네 좋아요 김박사님 어디 가세요 네 아 저기요 진짜 멋있어요 네 오늘도 가서 무대방 가서 우리 히어로 노래 듣고 또 한국 부르고요 신나게 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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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가족과 함께 나왔어요 가네 가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